오케이 재빈이 복화 몇 분이지? 2에 17이네요. 어떤 거 배웠어요? 음식이랑 모양. 주로 모양을 배웠습니다. 그쵸?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 풀려있고 시작해볼까요? That's a circle. That's a circle. 오케이 그래서 that는 뭐의 줄임말이고? That's it. That is. That is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that의 뜻은? 그것. 그것이에요? 저것 저것. 그것이겠죠. 그것은 뭐예요? This. 아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This. This고 그것은? Day. Day예요. 그럼 그것들 그들은 뭐예요? Day. 하나도 모르고 있네요. 그것은 뭐예요? This. 아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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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있는 거 하나. 가까이 있는 거 하나는 뭐예요? And now this. This. 멀리 있는 거 하나는 뭐예요? That. 그러면 멀리... 아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뭐예요? This.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 뭐예요? Those. 봐봐 봐봐. Dues. 끝. 제일 쉬운데 이걸 몰라요? Dues. 몰랐어요? 응. 하루만 더 까먹었어요. 잊으시죠. 오케이. This는 좀 기네요.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응. This는 이것이란 뜻이고. 암만 길어봤자. 몰라요? 이 말은 좀 모르겠어요. 암만 길어봤자 잊으시죠. 이 말은 좀 더 까먹었죠? This하고 잊의 공통점은? 가까이... 하나예요. 하나. 하나. That도 좀 기네요. That. 저것. 아이고. 저것. 암만 길어봤자. 잊. 아. 아니에요? 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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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하고 잊의 공통점. 하나. 하나. 아. This하고 잊의 공통점. 네? This하고 잊의 공통점. 하나예요. 하나라는 거. 차이점. 차이점.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거. 응. 오케이. 그러면 가까이 있는 여러 개는 뭐? These. 암만 길어봤자. 네. 오케이. 오케이. 멀리 있는 거 여러 개. Those. 도즈. 암만 길어봤자. 네. 그래서 These하고 Day의 공통점. These하고 Day의 공통점.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Those하고 Day의 공통점. 여러 개입니다. These하고 Those의 공통점. 우와. 여러 개입니다. 차이점. 가까이 여러 개를 올립니다. 동그라미네요. Circle. 그렇죠? 동그라미 한 개. 동그라미 두 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어요. 오케이. 그럼 두 개 이상이면 뭐라 그래야 돼요? Circles. Circles. Circles 하겠죠. 셀 수 있는 게 셀 수 있는데 한 개면 용어에서는 어나 언을 써야 된다 했습니다. 어나 언의 뜻이 뭐예요? 하나. 하나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저것은 무엇이니? 이거는 하나의 동그라미니까. 네.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알겠죠? That? 이. 그래요? OK. 그래서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다행히 배우지 않았나요? 이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What is that? It's a lion. 배웠었어요? 아, what is that? It's a zebra 아 아, 안 배웠어요? 아니요 배웠어요 ok, that 안 만기려봤자 it 읽어보세요 is it? 그러니까 묻는 말이네 that is는 뭔 that is there or is that인지 물어야 되는데 됐습니까? 네! ok, 계속해서 that is triangle that is that is that is 어? 아닌데 발음이 that is that is that is a triangle that is a triangle ok, 삼각형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ok, 그래서 저것은 삼각형이다 that is a triangle that is a triangle a triangle a triangle은 하나의 삼각형이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라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is that? ok, 그래서 저게 뭐니 that is what is that? what is that? that is a triangle that is a triangle that is a triangle ok, 계속해서 that is a rectangle that is a rectangle rectangl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저거 뭐야? that is a rectangle that is a rectangle rectangle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 있으니까 네 만약에 직사각형이 여러 개 있으면 that is 여러 개 있는데 that을 쓰겠어요? 아니요 those with you 오, 눈치챗네 those are rect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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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d rectangle 這ettu squad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What are those? 그렇지. 저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Those are rectangles. 오케이. 계속해서 That's a star. Star. 스타를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That's a star. 오케이. 계속해서 That's a pizza. That's a pizza. That's a pizza. 오케이. That's a spoon. Soup. That's soup. That's soup. 어? 얜 좀 다른 애들이랑 다르네. 응. 뭐가 다르지? 아, 셀 수가 없어. 그렇죠. 스프를 담고 있는 그릇은 셀 수 있습니다. 그릇은 영어로 뭐? 디슈? 또는? 플랜트. 사발은 보울이라고요. 사발은 보울. 잠시만요. 예, 예.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그 지금 만약에 크… 지금 뒤에 예약이 좀 잡혀 있거든요. 아, 뭐 저 한… 한 2, 3주 전에는 말씀을 연장하실 경우에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구요 아 그러셨습니까 일단 제가 위치를 좀 뒤에 봄이 다가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예약이 좀 잡혀있지 싶은데 어떡하죠 일단은 지금 제가 바로 오케이 그래서 디쉬 플레이트 볼은 셀 수 있지만 습은 셀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았네요 아이고야 소다는 뭐를 얘기하는 콜라 사이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콜라 사이다도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읽어보세요 워터 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 수가 없으니까 어를 쓰지는 못하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 stom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